안녕하세요. 인테리어 비교 견적 서비스 사람과 공간을 잇다 입니다. 오늘은 맛과 분위기를 모두 잡은 공간으로 완성된 27평 순대국밥집 인테리어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순대국밥집은 지식산업센터 건물에 들어선 곳으로 기본적으로 층고가 높게 잡혀 있어 시야가 편안해진 공간입니다. 벽면을 화이트로 해주고 천장을 그레이톤으로 시공하여 차분하면서도 천장 아래의 대각선으로 크기가 다른 라인 조명을 설치해 주었고 라인 조명의 효과로 공간감이 극대화되어 더 넓어 보이며 바닥은 포세린 데코 타일로 시공하여 무난한 공간이 되었습니다. 순대국집의 주방은 가벽으로 공간을 분리해 주긴 했지만 천장을 가득 메꾸지 않아서 답답하지 않도록 해주었으며 만드는 과정을 홀에서도 볼 수 있도록 오픈형 주방으로 시공하여 손님들에게 신뢰감을 주는 공간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공간의 끝에는 일자형으로 긴 테이블을 설치해 주어 혼자서도 식사할 수 있는 공간을 따로 마련해 주었는데 앞에 창이 크게나 있어서 바깥 뷰를 보면서 먹을 수 있고 컬러감이 있는 펜던트 조명으로 포인트를 주었습니다. 오늘은 채광이 듬뿍 들어오는 27평 순대국밥집 인테리어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